화천대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천대유. 어떤 회사일까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땅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회사라고 합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겨냥된 이 대장동 땅 개발 의혹입니다. 이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신문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선 경선판에서 손때라라고 격앙된 입장을 냈습니다. 도대체 특정 신문은 왜 거론한 걸까요? 일단 이 후보의 반응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에 대선 개입하지 말고 손때라, 가짜 누수 유포하지 말라.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데 일단 이재명 기자, 대선 후보가 특정 신문을 언급하면서 대선판 개입하지 마라. 라고 밝힌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이거? 지금 이재명 지사 후보가 문제 제기한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대장동 사업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대장동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단군위를 최대 이익금을 환수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랑을 해왔고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인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렇게 환수를 크게 했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 시행사가 지분이 한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배당금을 577억 원이나 받았다. 과연 환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특정 민간인 몇 명이 이렇게 많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어제 기자회를 갖고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게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어떤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볼 텐데 일단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가짜뉴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게 매우 화가 난 듯해 보이고 대선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논란이 되는 의혹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다. 대장동을 개발하는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꽤 컸어요. 1조 1,500억 원 규모.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장동을 개발했습니다. 집값들 많이 올랐겠죠, 개발해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핵심적으로 추진이 됐었고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 신생업체 화천대유가 출자금 단돈 5천만 원으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급조된 회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사업에 참여하죠. 그런데 사업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이 된 회사라고 합니다. 해당 의혹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천대유가 그런데 배당금으로 577억 원을 챙겨갔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와, 출자금 5천에 일주일 전에 만든 신생사업 업체가 3년간 배당금 577억 원을 챙겨갔다면 대박일 텐데요.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언론인 출신의 A씨로 드러났는데 해당 보도 의혹에 따르면 개발 사업 참여 7개월 전 이재명 시장을 인터뷰했었다라는 것들이 보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이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천대유의 대표 A씨가 언론인 출신 거액의 배당금이 떨어지는 노다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 이 지사와의 인연 등 우연이라고 하기엔 의혹의 여지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화천대유가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고 5천억, 단돈 5천억으로 시작한 회사, 5천만 원으로. 그런데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 이것들은 다 팩트입니까? 그렇죠. 그건 다 공시가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팩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거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당시에 대장동 땅이라는 게 판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른자 땅이죠. 거기에 약 5,900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막대한 이익이 나오겠죠, 당연히 분양 수익 같은 게. 그런데 그 수익을 만약에 민간에 맡겼으면 다 민간이 갖는 건데 그것을 공익으로 한수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치적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약 5,500억 정도를 환수했다, 이득에. 그건 이득이라는 걸 어떻게 환수했냐면 공원을 조성하고 터널을 뚫고 이런 것을 다 민간이 직접 한 거죠. 그리고 기부채납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시가 들여야 할 5,500억 정도를 민간이 본인들이 얻은 이익금을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이런 얘기인데 또 그만큼의 5,500억 이상의 수익금도 남은 게 사실입니다. 그 수익금을 민간이 배분했는데 그중에 한 시행사가 지금 화천대유고 그 화천대유는 이 사업을 공모하기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고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출장 5천만 원에 아주 신생, 급조된 회사인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분 1%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수익금을 577억이나 받을 정도로 막대한 수익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의회에도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핵심 기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도대체 도시개발공사와 어떤 계약을 맺었길래 화천대유가 그렇게 막대한 이득을 얻느냐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영업비밀 내지는 화천대유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서라든지 회의록 같은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최대 공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민간이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의 답은 이겁니다. 도대체 공익사업이라는데 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이 갔느냐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재명 지사는 계속 막대하게 공익을 환수했다. 5,500억을. 그건 알겠다고요. 그건 잘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5,500억 이상의 또 많은 막대한 이익금은 민간에 갔는데 그것이 왜 또 특정 기업의 특정 급조된 회사에게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갔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어제 이재명 지사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 답을 주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 제기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익진 변호사님, 이 의혹에서 법적인 울러는 그럼 어떤 거죠? 많죠. 많아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대장지구가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거기 재벌기업,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저택도 그 근방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민간택지지구예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라고 하면 LH아파트인데 LH아파트가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인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택지지구니까 일군아파트, 삼성, 현대, 대우, 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이재명 기자 설명하신 것처럼 가구가 한 6천 가구 되거든요. 땅도 커요. 27만 8천 평. 굉장히 누구나 다 탐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노른자 땅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개발 사업할 때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땅 작업이라고 해서 지주들 설득하는 거. 그다음에 더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인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남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여하기만 하면 저 같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10억이라도 영끌에서라도 이거 참여할 만한 그러한 사업인데. 그런데 누가 봐도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도 이익이 막대한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시행사 SPC의 50% 이상을 성남도계공,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었는데 성남도계공에 들어간, 받은 배당금이 얼마냐면 1830억 받았어요. 그런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업체가 AMC이고 성남의 뜰의 1%밖에 지분이 없다고 하는데 3년 동안 배당금이 577억. 그러니까 50% 넘는 데는 1830억, 그다음에 1%인 데는 577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간 데가 SK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SK증권이 나름대로 투자를 잘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더니 이게 특정금전신탁이에요. 이게 특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SK증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3460억을 SK증권이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수수료 몇십억이나 끼케 한 100억 정도 띄고 나머지 3500억 가까운 돈을 다 특정금전신탁 소유주한테, 위탁자한테, 수익자한테 가는데 그 수익자가 누구냐. 화천대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천대유는 배당금도 받고 SK증권 통해서 또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한 4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참 이상하고 이거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굳이 전문가 필요도 없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가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성남시가 주도로 대장동 땅 개발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민간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고 성남시가 많은 비용과 기회를 세이브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혹. 그리고 계약을 도대체 성남시와 어떻게 했길래 배당금을 3년간 577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의혹. 세 번째, 혹시 그 화천대유 대표가 이 지사와 개별적인 유착관계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어제 답변을 내놨을까요?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간당합니다. 화천대유가 얼마의 이득을 보든지 그건 내 알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천대유의 대표라는 사람과 어떠한 인연과 유착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의문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게 전용기 의원 나오셨어요, 이재명 캠프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라는 신생업자가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가게 된 것이 석연치 않다라는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민영 이게 결국에는 공영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과 민영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민간한테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이 1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이것을 공공이 인원과권을 가지고 있으니 민간이 투자를 참여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대신에 5,500억이라는 수익은 먼저 성남시민들에게 위탁을 해라라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5,500억 이상에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투자했던 그 민간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민간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실 공공이 관여했으면 더욱 문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유착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얼마의 이득을 가져가는지는 상관없는 문제다. 사실 성남의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공공개발이면 공공개발이라든지 민간개발이면 민간개발인데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합작해서 만들어내고 이 수익금을 오로지 민간이 가지고 가지 않고 공공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원래 LH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LH가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모 의원께서 국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라 라고 로비를 받고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친동생이 문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LH가 결국에 투자를 포기를 했던 사안이고 민간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을 이재명 시장 결국에는 공공과 민영이 함께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것을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계약은 성남시에서 화천대유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에서는 성남애들이라는 한화은행의 컨소시엄에 계약을 한 것이죠. 이 컨소시엄에 보면 한화, 그다음에 기업, 국민 이렇게 대기업의 은행권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이 세법상에 자산관리 회사를 세워야만 거기에서 우리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5천만 원 있고 아까 영끌에서 5억 원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청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 없고 사실 은행들이 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지키는데 사실 바보도 아니고 이 사안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천대유라는 것은 한화은 컨소시엄에서 만들어낸 자산관리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성남시가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은행이 선정한 자산관리사다라는 입장이세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세운 자산관리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시의원들이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 프로 지분 밖에 안 된 왜 이런. 차차 그거는 계속 제가 입장 여쭙겠습니다. 먼저 날씨였습니다.